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터를 선정하는 주민투표 방식이 결정됐습니다. 후보지가 두 군데인 군의 군민에게는 투표용지를 두 장 주면서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찬반을 묻고 의성군민에게는 투표용지 한 장을 주며 비안면에 찬반을 묻습니다. 세 지역의 찬성률에다 군민의 투표 참여율을 50대 50의 비율로 환산해 더합니다. 군의군 우보면의 점수가 높으면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군의군 소보면이나 의성군 비안면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공항터로 선정합니다.